할렐루야 12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2월에 암송할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을 암송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니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언뜻 보면 모순되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 속에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을 가리켜서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모순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역설입니다 호주의 국적 항공사인 퀀타스 항공사의 최고 경영자를 지낸 제프 딕슨이라는 사람이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우리 시대는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작아졌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지혜는 모자란다 달에는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공기정하기는 가지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다 소득은 늘어났지만 분별 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하게 화를 낸다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지만 너무 적게 책을 읽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 우리의 부끄러운 자아상을 보여주는 글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만 역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이 시대의 역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역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역설입니다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신 역설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시간의 한계 속으로 들어오신 역설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역설입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신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국간에서 태어난 역설입니다 찬송과 가사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신 역설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헤로스는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찾지 못하니까 베데렘 지역에서 태어난 두 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 다 죽였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수많은 아기들이 희생당한 이 비극적인 사건은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수많은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역설로 가득 차 있는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역설을 제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전생애가 역설입니다 그러므로 역설이 사라진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역설의 신비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은 신앙의 역설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낫고 누추한 말구유에 태어나신 역설을 묵상해야 합니다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시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시고 용서로 배신을 이기시고 죽음으로 부활을 얻으신 역설 가장 잔인한 사형틀인 십자가를 구원의 상징으로 바꾸어 놓으신 역설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역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영원자가 유한자가 되시고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신 그 역설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설의 정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본받고 기다리며 이 대림절을 보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역설의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